올해로 27회째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가 10일부터 열흘간 태백산 국립공원과 향지 연못 등 시내 일대에서 개최됩니다. 지난 화요일 비가 내렸지만 축제 준비에는 큰 지장이 없어 대형 눈조각 등은 차질 없이 준비됐습니다. 또 11일 오후 4시 문화광장 특별 무대에서는 김연자와 신지 등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이 개박식과 함께 펼쳐집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동화를 주제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등 유명 캐릭터 등 동화를 주제로 대형 눈조각이 전시됩니다.